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부가세 가산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한 가산세, 부가세 환급신고와 관련한 주의점, 과세면세 안분계산시 주의점, 가공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의점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수령한 경우 발행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부가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는 계약서에 보면 명시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약정한 때에 대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서상의 약정일에 기성금이 수령이 되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다. 아주 잘 된 케이스죠. 제대로 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약정일보다 뒤늦게 기성금을 수령해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지연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을 했다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이 확정신고기한도 넘겨가지고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쪽이 지연발급이면 다른 한쪽은 지연수치가 될 텐데요. 지연수치 쪽에서는 예정신고 시 미수치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치해서 신고를 완료했다. 이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도 정상적으로 되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늦게 수치했죠. 이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하지만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수치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에 이 6월을 지난 기한까지 못 받고 그 기한을 초과해서 받았다. 이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아예 불인정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부과세 환급신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요. 케이스에 따라서 매입세액이 더 커지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죠. 문제는 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검토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무서의 환급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법인의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이럴 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현장확인 등을 피하기 위해서 매출 매입의 밸런스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주자의 대량의 환급신고 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과세예고 통지가 나온 실제 사례인데요. 발주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대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더니 세무서에서 환급검토 과정에서 거래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것을 검토해서 세무서가 부인을 해서 매출자에게는 부가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발주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냥 들어보시면 황당하시겠지만 종종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부가세, 과면세 안분 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와 국민주택 초과 부분이 혼재된 건설 현장을 고려해 보시면 H빔, 철근, 모래, 벽돌 등은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와서 면세 부분에도 사용도 하고 과세 부분에도 사용을 하겠죠. 문제는 이러한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 사업 관련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 관련된 부분을 안분 계산을 하는데요. 안분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기준, 그것이 없다면 매입가액 기준, 예정 공급가액 기준, 예정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아깝다고 해서 자귀적으로 과세 사업 비율을 높이는 안분 계산을 계속 시도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위장세금계산서인데요. 가공세금계산서랑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허위로 만들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허위로 받기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위장세금계산서란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은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다른 사람으로 기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두 케이스 모두 부가세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세뿐만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부가세 가산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